자 원래 두둑길 퀘스트 먼저 한다는 걸 응? 아 여기 여기 은근히 밤 잘 되네 이게 위로 올라가면 뭐지? 어 뭐야 나 방금 저거 어? 아 이게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저거 일자리 어디서 놓쳤지? 와 랜덤으로 그냥 책장 짓어서 먹는 거네? 참나 그럼 1위면 제일 처음 시작했던 아니 너 사람이었구나 야 얘 트레이너였네 와 이씨 이씨 어이 뭐야 음 너 어디서 자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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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지금 음? 음 음 내가 한번 이거 틀었지 내가 한번 이거 틀었지 이 얘기를 내가 한번 들으려고 한번 꼬았는데 하나 더 있긴 하네? 일단 어 어 어 어 어 또 확실히 얘가 내용을 한번 뒤집는 거긴 하네 흠 흠 그냥 심플하게 말한 보수파와 개혁파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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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선택인지는 뭐 아직 모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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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지? 왜? 어? 어? 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왜 들지? 여기 먼저 확인하고 할걸 저 되게 간격이 짧은데 암살 될까? 어? 어? 우와.. 이게.. 적이 나를 인식하는 그 속도를 떨어뜨린 스킬이 있어가지고가 가능하네 네임드는 없고 그냥 일반적이라 여기 묘한 에이크 야 한방에 죽여라 인마 시끄럽게 그냥 리스토링 나왔네 앉아있는거는 이게 안돼 이게 뭐 버그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앉아있는건 암살이 안돼요 어이거 걸리겠다 일단 모르겠어 진행좀 더 해보고 한번 또 트는거 있나 얘 뭔가 이상하네 이런 데다 왜 나하고 왜 적대적이지 근데 그건 그렇고 걔네 부하들인데 이거 왜 나랑 적대적이지 그림이 착한편인가 여기 다 적이야 지금 죽여도 되는 적들 그림하고 대화좀 더 해보고 노선 변경 뭐 으 으 으 으 으 아님, 제가 걱정과 우린 아륨이은 없어서 아륨이 안가오는다. 많은 아륨이 희망할수기에 이끌었다고 하십니다. 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없않고 싶다. 이거 미워하네. 여기 되게 극단적인 선택이네. 이거? 어... 이거에 따라서 저기가 바뀌나? 이미 한 세 마리 잡았는데? 이 도덕 퀘스트가 딱딱 나뉘네. 물론 그전 퀘스트 이런 게 있긴 한데, 루트가 완전 다른데 이거? 일단은 사실대로 이게... 얘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거짓말로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퀘스트는 1회차로 끝내려면은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이미... 그러니까 걔네 죽이기 기간에 얘 먼저 대화했었으면 라이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세 명 잡았잖아? 적대적인 거 확인했고... 법사 계열인가? 법사 계열인가? 아름다운 pins 응? 뭐야 어 이거 꽤 기네 이 퀘스트 사실 뭐 이게 맞지 이게 그림맛에 다이렉트로 가는게 아니라 어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나가는게 안되네 애초 여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어져서 그냥 강제진행이네 이거 그럼 여기서 한번 꼬아갖구 근데 이 상태까지 오면은 그게 안되네 그러고 보면 거짓말하면 거짓말해도 이거 이렇게 설정 될거 같은데 음 지금부터 강제진행이야 이렇게 완료하도록 그래서 이게 적대적이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이게 맞나봐 괜히 적대적으로 나온게 아니지 예스 했는데도 아마 라이로 해도 이렇게 갔을거 같네 아 이 자식 안일어나네 이거 암살 안되는데 이러면 이거 버그야 뭐야 어이구지 어? 프리스메어 등급이 나오잖아? 과연 신발이 나올까? 아 장갑이? 길이 음? 어? 아 젠지 이거 알람 떴는데 이거? 나 망한거 아니야? 왜 처음부터? 뛰지 말걸 에이 여기는 이 루트는 어 뭐야 이거? 이게 나가는 건가 본데? 얘는 알람하고 거리 얘네는 알람이 아니고 이루나가 오토세이브 어디지? 아 제길 선택사항 퀘스트였어요 여기서 이것도 만약에 저거를 못 툼치면은 이쪽으로 오는 퀘스트가 돼서 선택사항으로 나뉘는게 되버리네 그렇다면 저기 찍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 이거 규모 꽤 크네 이거 이 도둑 퀘스트 엔딩인가 보네 그럼 여기가 트랩이란 얘기지 어떤 스태츄길래 이건 가두고 기도하고 있군 여기는 트랩이 없지? 와 이거 이것도 아까랑 같겠지? 어? 얘네는 내가 가기 이거 하기 전에 알아차렸는데? 아이고 에이씨 아이 알람 떴다 이씨 이거 뭐지 이거? 니가 보스냐? 너 누구냐? 술래잡기 너 누구야 너 아이 망했어 이씨 잠입 실패 그래서 알아차렸구나 얘가 보스급이었네 약필이 세개나 있어 죽이란 말은 없었거든 이러면 이러면 아니 야 센트 센트리 나 센트리 그냥 무시하고 봤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지 맞는거야? 이미 퀘스트가 저게 돼갖고 이거 안되는건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맞지? 걸린거랑 마찬가지다 사실 이거 망한거 같긴 한데? 퀘스트는 진행됐어 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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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픽을 먹기위해서 애초에 이거 이게 바이패스가 흐흑 아 그래서 걸렸구나 그걸 안했기 때문에 열개 됐다 아 천천히 한건데 이씨 열개 유지하고 딜씨 갈려고 이씨 한건데 달걀 흡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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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으흑 흑 보물방이다 이건 그림이 맞았나보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근데 막 그냥 내추럴이 갔어도 그림편 들었겠는걸? 하드? 프리스매어 한개밖에 없어? 프리스매어 하나 더 챙겨야겠네 진짜 인간적으로 락픽은 무게 개념에 안 넣었어야 되는건데 백개를 들고 다니든 열쇠에크 피지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다고 음 여기 전용으로 되는템은 없었어 이게 분기점이니크라 그런진 모르겠는데 유니크가 안나왔지 보통 이렇게 숨겨진 상자나 이런 류의 퀘스트에서는 잘 안나와 어떻게든 어떻게든 반대여지 맞는데 숨겨진 상자에서도 좀 좋은거 나오고 그래야 뭔가 찾으라는 수고 이것도 안 꺼지고 끓인 방법은 몰라요 버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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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참 이놈의 퀘스트 정체가 뭐야 이씨 오 뭘 크려하는 지를 모르겠네 오 이렇게 바뀌어 이게 성공한건지 실패한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갔지 문 이네 또 하드라니 아까부터 중앙에서 다 깨졌네. 락픽 두개. 휴즈야 이거. 마음간대로 가자. 응? 응? 퀴즈 망한 듯.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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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그나저나 바이패스가 왜 안되는거지? 내가 뭐 잘못해서 그게 안되는건가? 의미가 없는 바이패스인가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이미 그 답정로같은거 같긴한데 야 천천히 했잖아 아니 그게 왜 세미오토이 반대쪽으로 가도 똑같이 그건 어쩔 수 없는거고 이게 바이패스가 안되서 이런건지 뭔지 모르겠어 원래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가면 이것도 내꺼야 맞는데 지금 뭔가 루트가 아잇 시간 돌려도 똑같애 타임머신 패러독스 시간은 돌려도 락픽 깨지는건 똑같애 아까두여덟개 아까두여덟개 지금두여덟개 아무리 시간은 돌려도 결과는 똑같다는 이걸로 꺼져야되는거 아니야? 이게 뭐..뭔지 모르겠네 이거 보통 활성화가 돼갖고 끄는게 돼야 되는데 물을 갖다 디디봐야 되나 뭔가 바이패스를 하라는데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 자 슈즈잖아 이제 이리로 한번 가보는걸로 이게 갈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잇 하아 진짜 성공인줄 알았어요 요리로 가도 똑같은 결과 어 아 맞네 그림 사러 이게 맞지 내가 했던 이래야맞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마지막까지 갈릴수 야 랜덤이네 그럼 이거 참 그니까 모든걸 뭐 뒤집고 업고 그래도 이거 선택 잘못한 도루묵인데 쟤 지금 이쪽 보고 있는건가 다 기도하고 있구나 어이구 왜 일어나냐면 어 가운데걸 먼저 죽여볼까 아니 앉아있는 애 아이씨 가깝긴 가깝다 아 이게 타이밍으로 이렇게 빼야되는구나 음 반정도 샀었지 어 아까 실패한 이유가 이거였군 상자 아무것도 없음 이게 다 분기점이 세이브가 되가지고 나는 나는 아 이게 내가 강제 세이브인거구나 분기점 세이브가 없구나 이거 이거 선택하면 세이브가 되어버리나보네 근데 이쪽이 맞았어 지금 플레이하는 그림을 우리편으로 뭐 어라? 밀러 오네? 어? 숨을 때가 없네? 한 마리가 루틴이.. 루틴이 있고.. 얘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얘 위에 고개가.. 타이밍! 아 짱나.. 왜 그게 되냐.. 또 망했어.. 타이밍이 진짜.. 아 이건 대놓고 걸렸잖아.. 어려웠다.. 타임 좀.. 숨을 때는 많아서 이거 원래.. 잠밑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도 가능한.. 원래 이 위치가 이런게.. 안 죽이고.. 타이밍.. 쟤는 암살 안될텐데..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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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좀 해볼걸 그랬네.. 헐헐헐헐헿 야! 뭐야?! 한.. 한.. thing.. 애 time.. 걍 뭐야 그놈.. 얘네가 왜 왔지?! 아니.. 얘네 뭐야? 왜 그놈.. 얘네가 왜 왔지? 얘네가 센트리아? 아! 어? 팀킬 도해요? 어? 어? 살았네? 어? 얘 안죽는데? 체력이 얼마야? 어? 뭐야? 어? 얘네들 체력 뭐하니가 이거? 안죽는 npc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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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팅 아잇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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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